산업혁명 이후 현대사회인 20세기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햄버거 산업이 발달해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패스트푸드 산업도 글로벌화되어갔습니다. 햄버거 체인점의 개척자 화이트캐슬과 이후 맥도날드가 유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패스트푸드 산업이 성장했는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문화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국가들로도 햄버거의 유행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햄버거가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형 프랜차이즈 햄버거 회사들이 사업을 확대하며 전 세계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브랜드를 확립하고 싶어한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맥도날드가 잘 알려져 있지만 맥도날드보다 앞선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1930년대 설립된 윈피 햄버거는 1940년대 미국에서 스물여 군데의 체인점이 있었으며 1954년부터는 영국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윈피 햄버거가 시도한 글로벌 체인점화는 맥도날드보다 20년 앞선 도전이었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 23개국에서 1000개 이상의 레스토랑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1971년 네덜란드의 아울드 햄버거는 최초로 유럽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되었으며 현재는 델하이즈 그룹과 합병하여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맥도날드는 1970년대에 유럽과 호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며 현재는 단일기업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1972년 일본에서는 자체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모스버거가 설립되었는데 마운틴 오션, 선의 약자를 의미했습니다. 모스버거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체인점을 확장해 나갔는데 이러한 활동은 맥도날드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었고 모스버거에서는 아시아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데리야키 버거나 타쿠미 버거 등을 생산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41년부터 페보 라는 브랜드가 암스테레담에서 최초의 햄버거 자판기를 선보이는 등 햄버거 음식 문화의 확산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햄버거가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현지의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한 예로 호주에서는 캥거루 고기로 만든 햄버거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햄버거의 확장과 표준화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가격지수의 개발로도 이어졌습니다. 빅맥 지수는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팔리는 빅맥 가격으로 환율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1월과 7월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전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햄버거의 가치를 측정하며 맥도날드가 사업을 운영하는 120여개국들의 구매력 평가 지수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패스트푸드 글로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겨난 현상 중 하나로 여러 국가들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빨리먹기 국제대회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빨리먹기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탈 스퀘어 오픈은 패스트푸드 체인 크리스탈이 운영하며 빨리먹기 국제연맹이 후원하는 대회입니다. 빨리먹기 대회에서 유명한 푸드파이터 조이 체스트너슨 각종 빨리먹기 대회에서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7년 대회 때는 8분 만에 햄버거 103개를 먹는데 성공하여 세계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발달한 햄버거는 날이 갈수록 진화였고 변형된 햄버거의 사례로 이른바 고메버거가 있습니다. 고메버거는 호화스러운 재료들을 담은 패티로 최고급 요리 셰프들이 만드는 햄버거입니다. 최초의 고메버거 중 하나는 2001년 다니엘 블루드 셰프가 뉴욕시에서 요리한 버거로 등심과 갈비, 송조림 송로버섯, 야차들의 미루프화를 이용해 당시 29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테이크하우스 중 한 곳인 맨하탄 레스토랑 올드홈스테드는 일본 와규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44달러에 제공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셰프 중 한 명인 리처드 블레이스가 개발한 최고급 버거는 크리스탈 체인과 리본으로 서빙되기도 했습니다. 햄버거의 인기가 너무나 많아지자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햄버거와 영양가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먹거리가 풍부해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었고 이로 인해 햄버거는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수많은 영양사들이 햄버거를 두고 고칼로리의 식품이라 하였고 이러한 식품들은 과도한 식욕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햄버거는 단순하게 정크푸드로 볼 것이 아니라 완전식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쳐졌습니다. 햄버거 한 개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와 치즈까지 포함되어 있어 음식을 골고루 먹는 데 도움이 되는데 단, 감자튀김과 탄산음료 같은 사이드 메뉴는 곁들이지 않는 것이 적당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쟁거리를 어느 정도 취합하여 정리를 한 의견으로는 단지 햄버거의 존재만으로 정크냐 완전식품이냐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햄버거는 어떠한 음식이든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양과 신선한 재료가 중요한 기준으로 유통과정과 요리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령 한국문화의 김밥 또한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오래된 재료나 보관에 소홀히 하면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건강한 음식을 선호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햄버거 브랜드 회사들 또한 점점 방부제를 퇴출시키고 재료의 원산재와 영양정보를 밝히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햄버거의 역사 11번째 시간으로 햄버거가 세계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햄버거 시리즈를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햄버거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목록 5분 상식 코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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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